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벽 묵상을 맡고 있는 임명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제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옛말에 날씨가 추워봐야 서나무와 다른 나무가 구별이 되고 집안이 가난해져 봐야 좋은 아내가 구별이 되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져 봐야 충신과 안신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힘들어져 봐야 진짜 좋은 성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패키지 속에 두 가지의 속성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는 제자라는 속성과 또 하나는 팬이라는 속성입니다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팬은 가수처럼 목에 피가 나도록 연습하지 않습니다 팬은 선수들처럼 땀을 흘리며 그라운드를 뛰지 않습니다 팬은 배우들처럼 밤을 새워가며 대본을 외우고 읽지 않습니다 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를이라는 대상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바뀔 수 있다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팬이었다가도 내일 다른 스타를 충분히 좋아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선 구약의 엘리아 시대에도 보면 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작 끝까지 따르는 제자는 엘리사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인 엘리아가 길가래 가면 길가래 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에 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내 버렸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팬들이 많았습니다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도 열광했습니다 안진병이 일으키실 때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까지 했습니다 죽은자를 살리실 때야 이야 새로운 세상이 천지개백하겠구나 황모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여기저기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 거의 다 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따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르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병여의 덜판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다 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씁쓸한 것은 교회마다 팬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팬으로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는 수 틀리면 떠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가로뉴다처럼 그러나 여러분 제자로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접과 멸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버려야 추운 겨울을 나듯이 우리도 내 속에 팬의 속성을 버려야만이 제자의 속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새벽목상 임명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